저희가 이제 그 연습생 때는 이제 밥 시간이 따로 없고 1시에 출근이었는데 이제 늦게 일어나서 밥 못 먹고 오면 밥 먹고 있는 거 들킬까봐 화장실에서 먹어서 막 먹고 거기가 너무 따뜻해서 몰래 농땡이 치고 싶으면 그 난로 옆에 앉아서 이렇게 아유 정말 눈물 난다 정말 의외로 화장실이 퀄리티가 좋아서 이상한 냄새는 안 났거든요 되게 깨끗하고 안락했어요 안락했어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? 일단 뭐 큐오 화장실은 안락한 걸로 저희가 이제 같이 데뷔 조였는데 이렇게 상섭이 형이랑 저만 조금 뒤늦게 나갔어요 왜냐면 나머지 멤버들은 시트콤을 특별 수련으로 했고 그래서 둘이 남아가지고 그 화장실에서 둘이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아 진짜 얘기를 많이 했어요 화장실이 진짜 안락했다니까요 그 난로가 틀어놓으면 30분 만에 화장실이 따끈따끈해져가지고 막 근데 고집합이 형은 없었겠네요 네 햄버거 사 먹고 막 거기서 상섭이 형은 그때 자기 아 우리들이 비장의 카드라고 비장의 카드라서 이렇게 늦게 나가는 거라고 그렇죠 아니야 그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얘기했었어요 회사에서? 둘은 비장의 카드다 비장의 카드다 해가지고 비장의 카든가 보다 흐흑 fac EM Random 흐흑 호 esa 흐섭 야 흐엑 하필